heit4-1 . . 일단은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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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.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햄 Q. 10배에서의 상임을 받으신다면?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 1위 상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도 겸손하고 진짜 배우는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는 아이돌이 될 테니까 또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아이돌이 될 테니까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10배에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. 자 지금까지 우리 팀! 이 주위 패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 여러분. 진짜 고마워요.